응? 36번 저, 우리, 저, 어, 저리, 하, 오, 니? 잠시만 기다려 휴리 언니가 아기 때 거기 앉았었어 응? 응 아기 때 떡볶 먹으면서 엄마 쳐다봤었는데 앉아있게 혼자 하는 거야? 응? 혼자 하는 거야? 아뇨, 엄마랑 같이 같이 휴리 검사 잘 할 수 있어? 지금? 어 오늘? 어 오늘? 어 지금? 어 안 돼? 어 에? 피 감사? 어 엄마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, 아무 효과도 없지? 그냥 아프기도 안 하지? 따끔하지, 단호를 이렇게 찌르는 응? 주사야? 어, 그치 어, 어, 주문은 괜찮지? 좀 부드러우니까 아, 주사하니 피를 뽑아야 해, 너 피로요 바늘로 으응 안 울고 용감하게 할 수 있죠? 응 아이, 엄마 나 그냥 엄마만 보고 있거든 알았어 어마어마한 거 없어 이 바늘은 안 울 거야, 끔찍해 어, 보지 마 근데 이런 거 검사해놓으면 좋아 응 그냥 검은색으로 오지구 아까 말하는 중 동안 이렇게 꾹 누르고 있거나 버텨여가지고 그런 거 할까? 맞아 왜 일부러 언니한테 말해, 혜리, 혜리한테 혜리 언니 혜리아 재밌게 했어 재밌게 했어 안 아팠어? 응 뭐 좀 작게 나 안 울었어 응 땅땅땅땅땅 옆에 따름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한 명이 제일 아니, 미칭에 미칭에 여덟살만 있어 아, 거기 같은 앞 초등학교 아, 거기 초등학교 아, 거기 초등학교 언니들 거기 윗반에 있어? 너 올라갈 수는 없잖아 아, 올라간 어, 계단 타고 올라간 어, 체육하는 데 올라가면 어 거기 옆에 체육하는 자리 옆에 체육하는 데 옆에 어 조시들 많아 학교도 학생이 많다고? 아니, 학교 교실 아, 그래? 너 올라간 적 있어? 응 올라가면 안 되잖아 체육할 때 체육할 때 거기서 올라가셨어? 나 꽃잎 1반 때 방과 후 안 했었잖아 그때 체육하는 날이 있거든 그때는 거기로 올라와서 체육하는데 응 처음 갔을 때 체육할 때 그거 알았어 혜리언니가 툭툭을 안고 가는 방 여가구나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르는 선생님 갑자기 오늘 나온 거야 오늘 방과 후에서 거기에서 게임했는데 그래서 언니 반 선생님인가 두 명 나왔거든 한 명이 한 명이 언니 반 선생님인가? 궁금했어 근데 두 명이 좀 연결돼 있는 거야? 초등학교랑? 응 그래? 어 계단 타고 아, 뭐 문이 따로 있진 않아? 그냥 계단 올라가면 바로야? 응 그러면 초등학교 언니들이 너희들 이놈 일곱살들 그러면서 내려오는 경우 없어? 없어 아, 그래? 너 마음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? 그러면 몰래? 안돼 혼나 혼나? 누가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응 언니 보고싶으면 올라가서 언니 만나고 오는 거 아니야? 그러고 싶은데 응 선생님이 되게 몰래 있어 아직 안 물어봤어 올라왔어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근데 나중에 너 초등학교 내년에 초등학교 올라가잖아 응 언니랑 같은 학교 다닐 거 아니야 왜? 혜진 언니는 다른 학교 다니잖아 어, 왜 다른 학교 다녀? 거기 10살도 다녀? 어, 6학년까지 다녀 10살까지 13살까지 다니는 거야 거기서 아하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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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그때 만들었던 거야 따두루 따따따루 내 거 너무 많이 놀아 너무 뽀뽀야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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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와 어머, 손도 묶어 우와 좀 지저분하지만 아니야, 자야겠어 수고하자 또 다닐 뭐지? 하하하 우와 이건 뭐야 근데 요거 뭐야? 다닐 다시 묶어 될 거 같은데? 와우 와오 아하 근데 앞머리를 왜 그렇게 한 거야? 하하하하 근데 앞머리 왜 그렇게 한 거야? 하하 하하 하하하하 오늘 컨셉이 뭐야? 엄마! 개나리야? 앞머리는 어떻게 하려고? 앞머리 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 너 왜 그러고 다녀? 알팟에 대한 패션이야? 아니 눈 안 괜찮아? 마마에서 예쁜 캐릭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태희한테는 안 어울리지 아니야, 예쁜 아니, 그게 아니라 어젠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겠는데 너 어떻게 했어, 어제 봐봐 어제 어떻게 하고 다녔어? 봐봐 아니, 그러고 다녔어? 이쁜 줄 알고? 아니 아니, 그냥 이렇게 해본건데 아니, 캐리가 웃기려고 한건가? 아니, 캐리가 이런건 군요를 좋아하거든? 군요가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아니야 아니, 이러고 다녔어 안겠어, 이만 왜 진짜? 아니야 그러고 다녀? 앞머리 뒤로 넘겨 그래, 빈 응 엄마 그러면 한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나 먼저 한 머리가 돋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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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야, 뛰어서 해 너가 맛있다 먹어줘야지 잘했어? 하고 줘 나 먹고싶어 고기같아 고기같은데 나 먹어도 돼? 다 했으면 좋지 야 지금 했으면 좋지